방송 시작하기 전에 또 이런 단상 들을 이렇게 한 10여 분 정도 방송 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이건 그야말로 이제 글로 치면 에세이 입니다. 사람이 앞니를 알기가 힘들죠.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사실 대통령이 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분이셨지 않습니까요. 저는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 결과를 분석해 보게 되면 여러 각도에서 분석해 봐도 사전투표 조작 규모가 한 240만 표 정도 되지 않습니까 240만 표니까 엄청난 수치인 거죠. 240만 표 정도가 이제 득표수가 조작 이 됐는데 이제 그런 무지막지 한 조작에도 불구하고 24만 7077 표 정도 차이로 승리를 한 거지 않습니까요. 득표율 기준으로 0.73%인가 그렇게 승리를 한 거죠. 그러니까 참 앞일이라는 것은 정말 알기가 힘들죠. 세월이 좀 지난 다음에 윤 대통령이 이제 퇴임을 하시고 그렇게 하면 이제 그런 것이 다 밝혀지겠죠. 어떻게 윤 대통령이 240만 표의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에 당선됐는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뭐 세상에 비밀이 없으니까 다 밝혀지지 않겠습니까요. 제가 이야기하는 요지는 그렇게 개인의 앞일이나 국가의 앞일을 참 내다보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항상 시간의 흐름에는 우연적인 요소가 늘 이렇게 돌발적인 요소가 들어가지 않습니까요. 좌파진영에서 항상 역사를 왜곡하는 데 익숙하기 때문에 38선을 미군이 끄었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사실 보게 되면 한참 2차 세계대전이 이제 종전으로 치닫을 때 보면 그때 미국은 한반도에 진주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나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었지 않습니까 그냥 두만강을 넘어가지고 소련군이 깊숙이 진입하니까 놀래가지고 당시에 이제 오키나와에 있던 그런 미군 소속의 영광급 장교들이 결정을 해가지고 부랴부랴 미군이 여러분들 서울에 오는 그런 일들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역사라는 것은 참 이렇게 알기가 힘든 것 같아요. 트루만 전기나 이런 것을 읽다 보게 되면 그 당시에 침내교 여러분들 신자로서 아주 독실한 그런 크리스찬이었던 현이 트루만 대통령이 안 계셨으면 저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전비로 보나 그 다음에 군사력으로 보나 거의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해체해가는 그런 시대에 한반도에 여러분들 전쟁에 참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 없거든요. 그게 우리는 트루만 대통령의 큰 빚을 쥐고 있는 거죠. 미국의 빚을 쥐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그 나라의 앞날이라는 것도 참 이렇게 가늠하기가 힘든 거죠. 정확하게.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항상 대비하고 내부의 결속력을 강화하고 그 다음에 참 가진 것에 감사하고 사회적 갈등이나 분쟁을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이런 부분들이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오늘 방송을 하는 사람 자신이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서도 항상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한 사람의 일생을 통해서도 그 사람이 통제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 질문을 자주 던지게 되거든요. 세상에 많은 사업하는 분들이 다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세월이 20년 30년씩 나고 나면 성적표를 받게 되는데 아주 소수는 큰 그런 불을 일구고 성공을 하게 되지만 대부분은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하는 대가를 받을 수 없는 것이 그게 사업이고 또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이를 먹어가면서 사람들은 참 좀 본성적으로 그냥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일을 도모하고 계획하더라도 이룰 수 있는 것이 참 제한적이라는 부분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참 여러 가지 세상에 대해서 좀 겸손해지고 또 여러 가지를 좀 말도 아끼고 행동도 조신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제 자신도 이렇게 되돌아보면 젊은 날부터 아주 큰 실수는 없었지만 몇 번의 일은 결정적으로 본인이 던진 어떤 것은 잘 내린 결정이고 어떤 것은 잘못 내린 결정이고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삶의 방향이 전혀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이렇게 달려가버리는 그런 경험들을 여러 번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생각하게 되면 참 인생에서 사람이 일을 계획하고 도모하더라도 그것을 마무리를 참 본인이 힘이나 이런 부분을 넘어서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4월 10일 총선이 이제 앞으로 한 50일도 채 안 남았죠. 그렇게 남았는데 선거 결과를 누구든지 전망하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마는 확실하게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선거 결과 과정에 많은 사람들이 개입하기 때문에 인간적인 실수도 발생할 수가 있고 의도치 못한 그런 사건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이렇게 궁금하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저 역시도 이제 경고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과거나 현재를 보고 이런 부분을 주의해야 된다 이야기하지만 확정적으로 결과가 어떻게 나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앞일이 너무나 불확실하고 확실한 것은 참 드물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열심히 살아야 되고 또 치열하게 살아야 되지만 세상사에 대해서 굉장히 겸손하게 겸허하게 대할 필요가 있는 것은 너무나 여러분들 앞날이라는 것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보게 됩니다.